사진출첩,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센트럴 아트리움에서 하남가치용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스타필드 하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기획전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팔로우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하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4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육성중인 창업팀과 청소년팀의 아이템도 소개된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아트스카프, 드리백선물세트, 숙성꿀, 수제청, 곡감 등 추석선물로 적합한 여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된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체험 프로그램 참여권이 주어지며,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랜덤으로 뽑아받을 수 있다. 또한 5만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아쿠아필드 스포츠 몬스터 챔피언 블랙벨트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은품이 증정된다. 행사에서는 단순한 제품 판매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마술 공연, 벌룬아트, 인디밴드 공연, 국악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친환경 커피박 키링 만들기 전통 등 만들기 미션 윷놀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암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행사 중 sns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하여 시민들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에 대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이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우수한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한암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치소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암가치용기획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가치소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